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국민이 전체 인구 10명 중에 1명 이상에 달하고 국내 원전 대다수가 인구 밀집도에 있어 세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531만 명에 이릅니다. 또 전세계 원전 가운데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 1위는 고리원전으로 382만 명에 이르고 한울원전이 세계 3위, 한빛원전 4위, 월성원전이 7위로 나타났습니다.